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2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명과학2 해설 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문항 해설 전에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수능 간단한 예상 이거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생명과학2 전반적인 난이도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내가 평가하자 그러면 많이 쉬웠어요. 근데 비교적 쉬웠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지난 6월 모평에 비교해서는 어려워지긴 했거든요. 지난 6월 모평이 역사상 수능 역사상 생명과학2 가장 쉽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역대급으로 쉬웠거든 지난 6월 모평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 9월 모평이 어려워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도 쉽고 알겠지? 올해가 이제 서울대의 투과목 필수 지정 해제 영향으로 상위권이 빠지면서 여러가지 변화들이 좀 있잖아요. 킬러 배제 정책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6월 모평도 쉽게 냈고 이번 9월 모평도 6월 모평보다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쉬운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 모평과 비교하면 첫번째 6월 모평은 이게 전체 범위가 아니었어. 전반부만 들어갔어. 근데 9월 모평은 수능과 동일하게 전범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반부 진화, 분류, 생명공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지고 뒤에 또 어려운 거 있거든요. 암기나 또 하디바인, 제한요소,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추가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문항 구성이 개념형 15문항, 추론형 5문항 해가지고 이번 9월 모평이 이렇게 됐었다고 그러면 지난번 올해 6월 모평은 어떻게 됐었을까? 추론형이 3문항밖에 안 나왔어. 이 추론형이 어려운 것들이잖아. 3문항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추론형이 2문항 더 늘어나서 6문항은 쉬웠지만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전범위에다가 문항 구성도 이렇게 돼가지고 좀 어려워졌고 그러나 작년 수능보다 쉽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주면 작년 수능은 개념형이 14문항, 추론형이 이거보다 하나 많은 6문항이야. 그래서 작년 수능은 추론형이 한 문항이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추론형이 9월 모평보다 전부 다 어려워. 6문항이 얘보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어렵다고. 이 9월 모평 기준으로 얘기하면 작년 수능보다 추론형 5문항이 조금씩 더 쉽다고. 그래서 수능보다는 쉽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추론형이 이렇게 5문항이 나왔는데 그냥 그래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 논리보다 기출 논리가 한 5단계의 논리 과정을 우리가 풀어내야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3단계, 좀 깊어봤자 4단계, 쉬운 건 2단계 정도 풀이만 해주면 다 찾을 수 있는 논리적 복잡성이 훨씬 더 심플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거 없었어요.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게 하디바인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귀류, 우열, 그리고 집단 1, 2 중에 누군지 귀류 한 번 써주면, 귀류 두 번 써주면 금방 답이 나오고 코돈 추론도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요.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육모보다는 추론형이 특히 이 제한요소 생명공학과 하디바인 진화가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수능 육모 정도의 수준임은 내가 할 만해. 그래서 뒤늦게 들어왔다가 추론형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앗뜨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개념형은 전반적으로 교과 개념 확인 수준입니다. 육모보다는 개념형도 조금씩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쉬워요. 예를 들어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이거든요. TCA회로, 켈빈회로 뭐 이런 거 몇 개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그런 건데 특징적인 게 이거 좀 많이 틀렸어. 5번 문제인데 그 대장균 들어가 있는 그 저 뭐냐? 개가 균개냐 물어봤거든요. 균개 아니야. 진정세균 개 그런 함정 8번 포배에 대한 거를 또 집어넣는데 포배가 선생님은 이제 섬계 안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제 기출에 잘 안 나왔던 표현이야. 조금 지엽이고 17번 유전자 풀이 잘 안 냈었던 신자료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예전에 한 7년 전, 8년 전은 이거 가끔 나왔었는데 예, 요즘에는 안 나왔었거든. 그래서 새로운 자료.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었고.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정도 되고 EBS는 그닥 크게 반영된 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EBS 교재 아주 좋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담 같지는 않아도 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하지만 EBS 교재는 꼭 푸세요. 나도 그렇지만 시즌 컨텐츠가 너무 적어요. 수특수한 좋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단원별 출제 비중은 이렇게 되는데 뭐 예년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진화의 원리와 종분화가 한 문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분화 그림 문제와 유전자 풀 개념형 두 문제랑 하디바인에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제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고 대신 생명의 규원과 진화 이런 게 나오거나 예, 그 전에는 또 분류체계 이런 게 좀 가끔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학명 같은 거 물어보고 개통수 뭐 이렇게 찾는 거 그런 게 이제 안 나오고 여기로 세 문제가 나왔다. 그것 빼 놓고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단원별로는 우리가 능이 예측 가능한 구성으로 나오고 있다. 자, 수능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올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이제 다른 이제 캐스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메가에서 올라가는 그 영상에서는 이거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번 구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능이 출제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올 구모 난이도와 문제 유형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죠? 이 이유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투과목 요거 필수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위권 애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육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번에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등급컷이 너무 낮아요. 지금 메가 집계 40점이 안 된다고. 그러면 40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개념형 15문제만 찍고 15문제 다 풀어내고 추론형 5문제 찍어서 하나만 맞추면 1등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원과목과 공정성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메가스터디의 현재 집계 80점대 중반이 나와요. 생명원이나 다른 원, 물원, 화원, 생원, 지원, 공이 전부 다 70점 내외거든요. 15점 차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수학 등급 한 두 등급을 역전할 수 있는 정도의 이 표점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성 시비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럼 평가는 고민 많이 할 거야. 그럼 이 거품을 빼주려고 할 거라고, 2.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비슷한 난이도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왜? 학생들이 마지막 스포트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 육모와 구모를 비교하면 돼요. 육모에 비해서 구모가 시험이 어려워졌다 그랬잖아, 내가. 그런데 구모보다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1등급 커트라인도 떨어지고 만점 표준 점수도 확 꺼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6월 모평에는 확정 만점 표준 점수가 만점이 나왔을 때 90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0평 때 중반으로 많이 떨어져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또 엄청 할 거야. 그럼 지금 난이도 유지하면 거품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 난이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갖고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메가스터디 집계 1등급 컷이 39, 2등급이 28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개념형 다 맞고 추론형 하나도 내가 몰라도 찍어서 하나 맞추면 1등급이겠구나. 그래도 표준 점수 대박 나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1등급 컷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40점대 초중반까지. 애들 공부하니까 표점도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물론 툴을 지금 해설가의 보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대박 났으면 나도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는 하자고. 알겠어? 그래서 1등급 컷이 올라갈 수도 있고 표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게 더 어렵게는 안 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 대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걸린 시험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올 수능 이렇게 예상되지만 여러분들 준비는 작년 수능급까지 준비하시면 진짜 대박 날 거야. 오케이? 그 정도 얘기하고 자, 이제 개별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투 1번 문제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형은 뭐 쉬워요. 왓센과 크립 DNA 이중나서구조 아래냈다. 맨델이 완두콩을 이용해서 유전기본원리를 발견했다. 자, 기역. 기역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DNA. 니은. 니은은 PCR을 발명하였다? 맨델이? 아니에요. PCR은 최근 20세기 중후반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맨델이 했었던 이거는 19세기. 이건 20세기. 1950년대. 알겠어? PCR은 요거보다도 더 최근. 알겠지? 생명공학기술 중에 하나잖아. 니은 말도 안 되고. 디귿. 가는 나보다 먼저? 아닙니다. 나가 먼저예요. 맨델 선생님이. 그래서 정답이 기역 1번. 86% 집계가 됐네요.